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명의 딱지가 붙은 여러 개의 이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자살공화국, 기후악당이라는 딱지와 함께 사기공화국,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난 형법범죄 중 사기는 그 흔한 절도와 폭행까지도 두 배 가까운 차로 따돌리고 당당히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한해만도 31만 3593건의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859건씩 일어난 꼴입니다. 사기는 한국에서만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범죄일 기준으로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사기공화국이고 사기꾼의 천국이라 불려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동안 옥장판, 건강기능식품, 뭐 개류만인 팔찌 등을 다루던 다단계 사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날로 변하는 만큼 사기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2021년 한해만 해도 이 수법으로 사기친 금액만 3조 1,28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간 활개치던 보이스피싱도 규모면에서 이걸 따라잡지 못합니다. 중장년 이후 특히 은퇴 전후에서 사기사건에 휘말리면 남은 여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그야말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많은 중장년들, 노년층이 멀거니 눈뜨고 당했다는 그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단계 사기조직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현혹시켜 사기를 처먹는 신종 아이템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늘 그렇듯 이번에도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정한다는 감언이설로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먹잇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제보안서비스 전문가가 꼽은 다단계 코인 회사들이 벌이는 대표적인 사기 행각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접근해서 다음과 같은 솔깃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인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꼭이요! 다단계 코인 회사의 대표적인 사기 행각 첫 번째, 곧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할 거다. 대다수 다단계 사기 코인 업체는 자신들이 자체 개발하는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코인 가격이 아주 폭등할 거라는 말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게 전형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가격이 헐값일 때 빨리 사놓으면 대박 질 거라며 피해자의 그 탐욕을 자극합니다. 계속 상장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 뭐 적당한 시점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소는 코인 발행업체와 결탁한 사기 거래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황당한 놈들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발행하는 BTH 코인이라는 것이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미국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그 전강판에 해당 코인을 홍보하는 조작된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증거라고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미국의 주식 거래 시장으로 코인 거래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증권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만 취급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어요. 또 이와 함께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뭐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등의 말로 접근해 사기치는 놈들도 있습니다. 다단계 코인 회사의 대표적인 사기 행각 두 번째, 가상자산 환전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암호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없으니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노년층은 불안해하며 투자를 망설이기 쉽상인데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암호화폐와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법정화폐를 환전, 송금, 결제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치는 수법입니다. 아유 자식들 머리들 좋아요. 암호화폐라는 아이템에다가 금융 플랫폼까지 얹어 사기를 칩니다. 아유 그걸 누가 투자해 그런 말을 듣고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놈들에게 걸려서 피해자 500여 명이 2,200억 원을 뜯겼습니다. 다단계 코인 회사의 대표적인 사기 행각 세 번째, 다른 투자자 소개해주면 보너스 준다. 다단계 코인 회사들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보너스를 얹어준다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씁니다. 한 코인 업체에서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위 추천 수당이다, 소개 보너스다 뭐 이런 명목으로 투자금의 10에서 20%를 주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의 1%를 소개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한다고 홍보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보너스를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수법을 암호화폐 사기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수법에 걸려들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정하고 신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친척, 지인, 믿었던 친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코인 회사의 대표적인 사기 행각 네 번째, 코인을 묶어두어 못 팔게 한다 락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 후 6개월에서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팔 수 있게 투자자들의 코인을 묶어두는 겁니다. 락업을 우리말로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상장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나 기관들의 주식이 상장되자마자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의 신임 대표가 스톡옵션을 이용해서 먹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 코인 업체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먹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락업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상장 직후 거래소와 결탁해서 시세 조정으로 아주 가격을 수백패 뛰게 만든 다음 자신들의 몫은 다 매도해서 팔고 투자자들의 것은 묶어두어 수익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후에 가격이 급락해도 투자자들은 락업 때문에 손절할 수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암호화폐 투자일기를 틈타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죄의 지난 5년간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했고 그 중 3조 1천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지난 2021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 올해도 더욱 기승을 부리겠죠. 더구나 지금 주식시장이 한창 죽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을 테고 그러면 또 이런 분들한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이 추산하기로 전국에 이런 암호화폐 다단계 업체 천여 곳이 활개치고 있는데에 반해 신종사기 수법이라 법적 근고도 명확한 것이 없어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에서는 범죄 피해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친이척 분들께서 혹은 가까운 친구가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지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